논란이 커지자 권로갑 고문 같은 민주당 원로들이 이재명 대표가 공천이 아니라 사천을 하고 있다고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툭하면 사퇴하라고 한다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커지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원칙에 따라 합리적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골라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명계 현역 의원을 배제한 여론조사 논란으로 불거진 사퇴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당내 민주적 절차에 따르다 보면 1등도 꼴등도 나올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조용한 공천이 문제가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반면 당내 원로들은 이 대표가 사적 목적을 채우기 위한 공천을 하고 있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권로감 민주당 상임고문 등은 당대표의 비선에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사를 왜곡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공천 관리 위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과로 그런 걱정이 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통보를 받은 일부 의원들이 평가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공관위가 판단할 몫이라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